향가의 벗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혜 tv의 김용혜입니다. 지난 천년 동안 만엽집 연구자들을 괴롭혀왔던 어떻게 만엽집을 풀느냐 이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었습니다. 향가 제작법으로 풀면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최초로 완독을 해낼 것이냐 이게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국면이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만엽집 750여곡을 제가 일단 풀어봤더니 만엽집은 우리 민족과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잠정적이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만엽집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2,300년대를 전후한 시기 당시 한반도에는 수십개의 작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서기 300년대를 전후한 시기 이러한 소국의 지도자들이 향가 제작법을 가지고 부하들과 함께 일본 열도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열도로 건너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수자라는 한반도 가야 소국의 지도자로 보입니다. 수자는 가야국의 왕자였습니다. 수자는 50명의 부하를 이끌고 추룬국으로 갑니다. 추룬국이라는 뜻은 화산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일본 열도 전체를 말합니다. 현재의 추룬이라는 이즈모라는 곳을 말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사서에는 소자노가 출발한 곳, 거쳐간 곳, 도착지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자는 추룬국에 가서 화산을 멈추게 해달라고 피는 향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작품이 고사기와 일본 서기에 각각 1번가로 실려 있었습니다. 가야 왕자 수자는 열도 향가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수자는 한반도 가야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고대 한반도어를 사용했겠죠. 열도의 향가는 열도로 건너간 한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도의 향가를 모아놓은 만협집을 푸는 데는 일본어가 필요 없습니다. 한국어로 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만 년 전 아메리카 인디언이 건너가던 때가 아니고 2000년 전 한반도 사람들이 수자처럼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다고 합시다. 그들이 노래를 지어놓은 것이 발견됐다고 또 해봅시다. 그걸 영어로 풀어야 할까요? 한국어로 풀어야 할까요? 당연히 한국어로 풀어야 할 것입니다. 영어는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향가가 풀리자 드디어 향가의 성격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인들에게 충격적 사태가 발생합니다. 일본인들이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이 만협집을 해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가 해독에 성공하자 엄청난 불똥이 일본으로 튀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일본이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강의했었죠. 조선총독부와 오크라 신베이 경성제대 교수는 아마도 불길한 예감을 가졌을 것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들은 구지가를 향가에서 제외하였을 것입니다. 향가와 만협집 사이에 놓인 인계철선을 끌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음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대한 음모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길이 만협집으로 옮겨 붓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김용의 TV는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TV입니다. 향가의 실체를 밝혀 민족의 앞길을 열어나가고자 하는 TV입니다. 구독자가 4천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향가, 이은구가의 외로운 싸움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은 고사기와 일본서기라는 책입니다. 만협집 뿐만이 아니고 이들 바로 이들 역사책 속에서도 수많은 향가가 실려 있습니다. 고사기에는 112곡, 일본서기에는 123곡, 만협집에는 4,516곡이 있었다고 했죠. 이제 이러한 향가들도, 역사서 속의 향가들도 우리는 풀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향가를 모르고 풀어놓았던 고사기와 일본서기라는 역사책의 풀이에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따라서 고사기와 일본서기 전체가 우리 한국인에 의해서 새롭게 해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그 속의 향가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서기 951년부터 만협집을 풀려고 온갖 고생을 해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에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일반적인 일본인들은 향가를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향가 제작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본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향가 제작법을 모르면서 향가 제작법으로 정교하게 짜 맞추어져 있는 스위스 최고급 시계와 같이 정교하게 조립되어 있는 향가를 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잘못된 풀이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언어장벽 때문입니다. 향가는 한자를 이용해 고대 한반도어로 표기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언어장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사기, 일본서기, 만협집 속의 향가들을 일본인들은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충격입니다. 일본인들 몰래 우리끼리만 해야 할 이야기니까 귓속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인들이 고사기와 일본서기 그리고 만협집을 풀 수 없대. 이것은 심각한 사태입니다. 일본인들이 향가 제작법과 한국어를 배우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대학에 유학하서 한국어를 배우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나라 고대 역사서를 풀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앞으로 어차피 일본인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일본 사람들은 완전히 뒤집어질 것입니다. 자기들의 역사서를 풀려면 한국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진짜로 외나무 다리에서 우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충격적 사태입니다. 일본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입니다. 고사기와 일본서기 속 향가는 관련 사료의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잘못 푼다면 전체 풀이가 잘못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일본인들이 풀어놓은 고사기와 일본서기는 잘못 풀려 있다고 보아야 했습니다. 우리와 일본인은 과거 역사를 두고 외국이다, 식민사관이다, 서로 아웅다웅하고 있습니다. 저는 둘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고사기, 일본서기, 만협집이 잘못 풀려 있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일, 역사학계, 한일관계에서 우리가 하고 있었던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다시,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역사설을 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과거 역사의 진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누가 풀어야 하느냐? 한국인이 풀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반도에서 건너간 이들이 향가를 지으면서 열도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고대 한국어로 써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대의 한국어와 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편의 만협집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크게 달라진 말이 크게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써놓은 향가가 바로 만협집과 고사기, 일본서기 속에 오롯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열도의 향가는 노래로 써놓은 한민족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노래로 써놓은 한민족의 역사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고사기, 일본서기, 초기의 역사를 우리 민족의 역사로 보아야 하지 않느냐? 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가 계속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열도로 갔던 향가는 일본 민족을 형성하는 인문적인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만협집을 자신들의 정체성이자 마음의 고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는 일본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사기, 일본서기, 만협집의 연구권이 아주 모호해져 있습니다. 한국 것이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본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고사기, 일본서기, 만협집은 일본 열도로 간 우리의 조상 고대 한반도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고대 한반도로 써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이제 고사기와 일본서기, 만협집을 한민족의 고대 기록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인이, 우리 국민이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충격적 사건이 터졌습니다. 만협집은 그러면 누가 잘 해독할까요? 고대 한반도요. 한반도어로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일본인이 풀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언어장벽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 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장벽이 있는 일본인들이 풀어놓아봤자 어차피 한국인이 최종 감수해 주어야 합니다. 최종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일본 만협집을 일단 해독해 놓은 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만협집을 해독하면서 광개토대양비의 비극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광개토대양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의 역사가 돌에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본인들이 먼저 자신들의 시각으로 풀어놓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논란이 일었고 해독의 주도권은 일본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문에 있어서의 선점효과라 하겠습니다. 고사기 일본석의 만협집에는 오염되지 않은 고대의 한일 관계사 한국과 열도 사이에 있었던 원사료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원사료를 먼저 푸는 쪽이 선점의 효과를 가지지 않겠는가 한일 고대사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고사기 일본석의 만협집의 해독은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관계없습니다. 한국어와 향가 제작법만 안다면 가능합니다. 저의 연구 결과는 이미 저서와 저의 논문을 통해서 공개해 놓았습니다. 공개된 만큼 일본인들도 틀림없이 시간의 문제지 도전해 올 것입니다. 작품 수가 5천 곡이나 되니까 한민족과 일본 민족 간의 기나긴 경주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민족과 일본 민족 사이 기나긴 경주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백년전쟁이 시작되려 합니다. 이번에는 향가 해독전쟁에서 끝나지 않고 고대사 전쟁으로까지 확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질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이것은 일본 민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두 민족 모두 사생결단 구군을 건 그야말로 역사전쟁이 시작되지 않겠느냐 저는 예상합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질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토끼처럼 잠자는 민족은 집니다. 또 거북이처럼 느릿느릿한 느렷 터진 민족도 집니다. 거북이처럼 걷지 말고 토끼처럼 잠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간에 고사기 일본석이 마녑집의 완독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 향가의 벗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끝으로 거룩한 분노로 향가 해독을 시작하셨던 양주동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의 이형구 결과를 모아 천년 향가의 비밀이라는 저서를 발간해 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양주동 박사님 묘소에 바쳤습니다. 바로 저 자리가 제가 향언 운 보았냐 향가 해독의 시작이 된 향언 운 보았냐 이 영감을 얻었던 것입니다. 저는 양주동 박사님으로부터 이 영감을 받은 것이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크라 신베이 교수님 그리고 그의 뒤를 그가 타고 간 인력거 뒤를 따르고 있는 수많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향가 연구자분들께도 깊이 사랑을 합니다. 어찌하든 모두가 향가에 벗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향가 해독의 길이란 길가 돌 무더기 위에 돌 하나 더 얹어놓고 가는 기나긴 여정이다. 이 말에 무겁게 공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김영애 TV를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